제가 요즘에 라운드를 나가고 레슨을 하다보면 정말 일반 분이신데도 운동선수처럼 몸이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운동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점이 몸이 참 운동선수처럼 멋지고 좋으신데 저보다 비거리가 짧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고 계시다면 내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참 너무 골프한테 서운하죠. 내 몸은 이렇게 좋은데 왜 내 거리는 이렇게 짧게 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힘이 없으셔서 거리가 짧게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가진 힘이 100이라면 100 중에 100을 임팩트 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한 30, 40 정도로밖에 힘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거리가 멀리 가지 않는 건데요. 그러면 정말 이 거리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을 더 크게 하려고 하게 되고 더 세게 하려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비거리를 당장 늘리기 위해서는요. 좀 조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작은 스윙, 스윙 크기는 작지만 아주 야무진 느낌의 스윙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 스윙을 한번 보시면 제 스윙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스윙인데 작은 스윙이지만 또 힘은 잘 전달이 되죠. 이렇게 좀 작지만 힘이 잘 전달이 되는 스윙을 먼저 연말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임팩트가 좀 좋아지면은 스윙을 크게 세게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스윙을 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요. 거리도 짧은데 비거리까지, 아니 거리도 짧은데 방향까지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작지만 야무진 스윙을 먼저 잘 배워가셔야 돼요. 우선은 이 공에 힘 전달이 잘 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힘 전달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윙을 했을 때 빈틈이 많습니다. 자 빈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른팔이 많이 벌어지면서 빈틈이 생기기도 하고요. 팔로우스루에서도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치키닝이죠. 정말 싫어하시는 이렇게 빈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요. 사실 백스윙 팔로우스루 좀 치키닝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다운스윙 했을 때 이 팔이 벌어지더라도 다시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몸 안으로 잘 들어오면은 힘 전달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벌어진 상태로 또 팔로 내려서 팔과 몸이 멀어지면서 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공에 힘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스윙도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하나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스윙을 했을 때 전달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몸의 중심이 많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들리기도 하고요.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제 스윙을 한번 보시면은 제 몸의 중심이 작은 스윙을 할 때 잘 잡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중심이 아주 쫀쫀하게 잡혀 있는데요. 지금 표현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야무진 스윙은 쫀쫀한 느낌의 스윙이에요. 몸이 잘 잡혀 있는 쫀쫀한 느낌인데 이제 힘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스윙은 빈틈이 많고 뭔가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죠. 느낌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쫀쫀하게 작지만 야무진 임팩트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제 허리 쪽을 보시면은 스윙이 잘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꺾여서 C자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말아주는 느낌을 가져서 허리가 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두 가지를 다 해보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꺾일 때랑 안쪽으로 말 때랑 어느 움직임을 줬을 때 더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꺾게 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말아줬을 때 복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부터 약간 말아서 배에 힘을 딱 준 상태로 어드레스를 해야 백스윙을 할 때도 뒤집어지지 않고 중심이 잘 잡히고요. 치고 나서도 뒤집어지지 않고 배치가 나오지 않고 중심이 잘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내 몸이 좀 내 의도와는 다르게 탄탄하게 잡히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약간 이렇게 말아주는 느낌을 가지신 상태로 스윙을 해보세요. 이렇게 스윙을 하면 훨씬 더 중심이 잘 잡힌 느낌을 받기가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배를 좀 말아주세요. 그래서 힘이 딱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쫀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꼬임을 잘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꼬임, 최대치의 꼬임이 스윙을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최대치의 꼬임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선은 저희가 꼬임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장갑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 꼬임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은 고정을 해놓고 한쪽만 비틀어서 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한쪽은 고정하고 한쪽만 비틀어서 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양쪽을 반대로 비틀어서 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해볼 거예요. 근데 우선은 한쪽을 고정하고 한쪽만 비틀어서 꼬는 것을 먼저 할게요. 이걸 잘하셔야 두 번째 것도 잘하실 수 있거든요. 이 골프를 할 때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은 하체 쪽은 좀 고정한 느낌을 가져주시고요. 이 상체 쪽을 꼬아볼 거예요. 사실 이 하체를 완전히 고정하려고 해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움직이겠지만 생각은 최대한 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하체를 고정을 하고 우선 백스윙을 시작하면 왼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백스윙이 만들어집니다. 최대한 고정을 한 거예요. 저는. 하체 고정하고 왼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백스윙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 왼쪽 옆구리에 꼬임, 아주 불편한 느낌이 납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왼쪽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다운스윙 시작하면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임팩트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옆구리가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체 고정하고 지금 어떤가요? 좀 꼬임이 느껴지세요? 저 일단 왼쪽 옆구리가 뭔가 자극이 오긴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해보세요. 조금 더 하체를 고정을 하고 해주시면 꼬임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요? 하체 고정하고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대한 가야 돼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반대쪽도 가보세요. 다운스윙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드네요. 그렇죠.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맞나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실 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머리를 조금 고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나는 꼬이는 느낌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예 앉아서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앉을 생각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서현이는 힘들어요. 앉아서 그렇죠. 어깨 올리고 어드레스처럼 상체 약간 숙이시고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보세요. 앉아서 하면 하체가 정말 완전히 고정되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많이 못 갈 거예요. 그렇지만 꼬임은 더 잘 느껴지죠? 제 자신이 밉네요. 몸이 생각보다 되게 딱딱하시네요. 이 정도면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또 늘고 저도 예전에 운동했을 때는 이렇게 하체를 완전히 고정을 하고 최대한 많이 갈 수 있게 가동 범위 늘리는 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더 꼬임 잘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꼬임. 백스윙하면 왼쪽 어깨 낮아지면서 왼쪽에 꼬임. 다운스윙 시작하면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오른쪽에 꼬임. 이걸 느끼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머리 높이만 잘 체크해주세요. 제가 왼쪽에 꼬임 느끼라고 해서 이 머리가 옆에서 봤을 때 완전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면 또 꼬임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머리 높이는 고정을 해주시고 왼쪽에 꼬임 오른쪽에 꼬임을 느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힘 전달이 안 되는 유형 중에 백스윙을 할 때 왼쪽 어깨가 빨리 높아지면서 굉장히 플랫한 백스윙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시 공을 맞추려면 바깥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보상 동작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힘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왼쪽 어깨 낮추는 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또 다운스윙 할 때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면서 오른발이 빨리 떼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공을 맞춰야겠다는 생각과 또 멀리 보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김용태 프로님이 레슨을 했던 것처럼 오른발이 빨리 떼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예 정말 하체를 끝까지 오른발을 떼지 마시고 연습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연습법으로 하체 고정하고 오른쪽 옆구리에 꼬임을 좀 더 느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다운스윙 궤도도 좋아지고 힘 전달이 잘 되거든요. 제가 천천히 한번 클럽을 들고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할 때는 왼쪽 옆구리에 꼬임이 느껴지고요. 치고 나서는 오른쪽 옆구리에 꼬임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확실히 느껴주고 느껴줄 수 있게 좀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나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요. 백스윙 할 때는 왼쪽 치고 나서는 오른쪽 보면 오른발 떼지 않고 끝까지 하체 고정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체를 과감하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거리를 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맞는 거기 때문에 하체를 고정을 해놓고 왼쪽과 오른쪽 생각을 하시면서 아예 잡아놓고 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하체를 쓰지 않고 정확하게 공을 치면 힘전 다리도 잘 되고 비거리도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쪽은 고정하고 한쪽을 비틀어주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진 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 비틀어보는 건데요. 서로 양쪽을 반대로 비트는 건데 이 반대로 비틀 때 우리가 최대치의 꼬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꼬임을 어디서 느끼라고 하냐면 대부분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 꼬임이 최대한으로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백스윙 탑 올라가서 여기가 스윙의 최대치의 꼬임이고 다운싱 할 때는 그 꼬임이 풀리면서 공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고 오히려 백스윙 탑이 아니라 백스윙 탑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전환될 때 여기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최대의 꼬임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왼쪽 옆구리에 꼬임이 느껴지는데 백스윙을 하는 길에 저희가 하체가 움직이죠. 상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하체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운스윙에서 최대의 꼬임이 느껴지셔야 돼요. 백스윙을 다 하고 꼬임을 느끼고 하체를 쓰려고 하면은 늦어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오히려 백스윙이 올라가는 길에 하체가 써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는 길에 써지고 그래서 상하체가 정말 따로 놀았네요. 상하체 분리 얘기를. 상하체 분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가 바로 이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왼쪽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또 뭐가 좋냐면 오버스윙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아요.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은 내 느낌에는 단만 들어야지 하고 스윙을 해도 찍어보면 정말 스윙이 많이 넘어가 있죠. 그래서 스윙을 계속 팔을 조금만 들자 들자 생각을 하시는데 팔의 문제도 있겠지만 팔보다는 오히려 백스윙 올라가는 길에 하체를 쓰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가는 길에 하체를 반대로 틀어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백스윙을 크게 하려고 해도 크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올리는 길에 반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틀어주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이 백스윙 크기도 잘 줄여내실 수가 있고 힘 전달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습법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평소에 도구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오우 많이 봤어요. 네.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이 클럽은 낭창거리지 않고 좀 단단한 편인데 이 도구는 굉장히 낭창거려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도구가 없으시다면 드라이버를 뭐 거꾸로 잡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에이밍 연습할 때 바닥에 놓고 체크하는 스틱 있죠. 그런 걸로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텐션이 좀 느껴지는 낭창거림이 느껴지는 도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도구를 잡고 저희가 올라가는 길에 반대로 꼬이는 느낌을 우리 몸으로 느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보다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게 반복을 할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예요. 여섯 일곱 왜냐하면 PT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뭐 스쿼트를 하더라도 천천히 하는 것도 힘들지만 완전히 내려가서 여기서 살짝살짝 하는 거 정말 힘든 거 아시죠? 맞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저희 몸에 자극을 좀 잘 느끼려면은 잘게 반복을 할수록 또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하체를 반대로 틀어주고 이때 보시면은 이 클럽이 이 튕겨나가는 이 텐션이 느껴지거든요. 이걸 잘 느끼셔야 헤드무게 느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출렁거림을 잘 느껴줘야 헤드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힘을 잘 모아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느껴지지 않는데 헤드무게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반대로 틀어주면 출렁거리는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느껴지실 거니까 이 느낌을 받아보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선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숨이 차는데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복근에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더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양 발을 좀 꾹꾹 누르는 느낌이 납니다. 올라갔다가 내릴 때 꾹꾹꾹 하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옆으로 그냥 이렇게 미는 느낌인데 꼬인 걸 풀어서 회전하는 느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되나요? 당연히 잘 하시죠. 보나 마나죠. 이게 복근 훈련도 되고 오히려 PT랑 골프 스윙이랑 같이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요. 맞아요. 1석 2조. 같이 괜찮은 것 같네요. 복근에 힘이 뱃살도 잡고 스윙도 잡고 골프도 좋아지고 그렇죠. 거리도 좋아지고 1석 3차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또 이제 이런 클럽을 낭창거리는 걸 들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가서 반대로 틀어주면서 클럽이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 이 느낌을 잘 느껴주시고요. 이제 제가 클럽을 잡고 해볼 건데 이렇게 가벼운 걸로 하다가 이 클럽을 잡으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사실 헤드 무게가 더 잘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느낌으로 몇 번 반복을 해보고 오늘은 제가 운동을 온 것 같아요. 지금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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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끝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반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무게 느끼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면 힘 전달이 또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공을 하나를 쳐보고 하면서 제대로 된 꼬임을 느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작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지키면 힘 전달이 잘 되고 아주 야무진 스윙의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욕심 나시는 분들 이 스윙을 먼저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의 레슨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상하체를 반대로 엇갈리게 꼬아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가 잘 안 가고 힘 전달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다운스윙 할 때 상하체를 반대로 꼬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다운스윙에서 상하차의 꼬임 잘 느끼면서 야무진 스윙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 왔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명철 님께서 꼬임을 느끼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는 대안은 없을까요? 하셨네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따로 연습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연습을 하면 허리가 더 악화가 돼서 그냥 저한테 레슨만 받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사실 참 아쉽지만 제가 똑같은 스윙을 알려드리질 않아요. 그냥 몸통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좀 통짜로 움직이는 스윙을 알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허리가 안 좋으신데 무리하게 꼬임을 느끼게 하고 반대로 비틀어버리면 더 몸이 악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재밌는 골프를 오래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현실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운동을 해서 내 허리가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골프 PT 훈련을 트레이닝을 먼저 좀 받으셔서 허리를 좀 회복을 하시는 것이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 꼬임을 최대한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스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지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도 꽤 비거리가 가거든요. 우선은 좀 다른 스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하수정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백스윙 탑을 올릴 때 코킹을 많이 안줘서 샤프트가 일자가 아니라 한 11시 정도의 느낌까지만 올리고 내려치시는데 비건이 내는 데는 상관이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체격이 만약에 좀 좋으신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백스윙이 끝까지 지면과 평행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만큼만 가도 힘 전달이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금 힘이 없으신 여성 골퍼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레슨을 할 때 백스윙 탑을 최대한 끝까지 다 만들어요. 코킹을 더 해서라도 끝까지 더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스윙 여성 골퍼분이 예를 들어서 코킹이 너무 없고 스윙이 너무 작아버리면 힘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레슨은 내가 체격이 어느 정도 좋고 그런데 힘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이걸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힘이 없는데 비거리를 좀 멀리 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물론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스윙으로 임팩트를 정확하게 만드는 걸 해야겠지만 만든 이후에 꼭 스윙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좀 만족할 만한 비거리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를 잘 해서 중심 잘 잡고 쫀쫀하게 스윙을 만든 이후에는 조금 더 코킹을 더해서라도 턴을 더해서라도 완전한 백스윙을 만들어 놓고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리가 가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